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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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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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넘치는 저 콧밥 제야 어느 날에도 물가양시 봉급하니 명고지 중마가 예배를 그리는 자 한남명고 새시게 보기 일동 착석하셔서 다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성고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땅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중간에 베미가 영광을 다 차지하고 6천년 동안 이 땅에 뱀이 용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재지키고 죽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대를 중하실 때 뱀을 만들어 쏘고는 죽여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주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나라 회복에 저희들을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해가 땅 중앙재단 다섯 나라에 배 세운 이 2419장 19절 재단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장세기의 장조로서 나타나서 아담하여 하와에게 산악가 먹지 말라 죽는다고 하셨는데도 뱀을 못 내기고 죽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중앙재단의 예언을 가감하지 말고 일권도 거체가 했는데 우리가 수정 못한 게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목상하고 1년동안 불수렁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새해에는 순종해서 주님을 대하려느냐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연결받을 수 있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아무 사람이 생일에 빠져가겠나이다. 우리를 남아야 되겠사오니 남을 제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악한종 예수님 이름 발곡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교에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다리요왕 2년 6월고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대 학교로 말이며 아마 스왈의 대리아들 유다총도 스루바베레께 스루바베레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닥에게 이만이라 가라사하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일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에게 이만여 가라사하되 이 전이 항모하였거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가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급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떨어진 천대놈이 되느니라 그만치 봅시다 이 학교에서는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45년 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44년 전 이 학교에서는 성당에서 외치면서 오늘부터 지대를 왔다고 외쳤어요 44년 전에 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44년 전에 있었다 나는 몇 명 없어요 다 새로운 사람들이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 또 감사하게 늦게 불러주기 감사하지 세계를 뒤집어놓은 백업당 중앙재단 학교에서 풀어줬다는 걸 얼마나 강제무려합니까 44년 전에 밖에서 외칠 때 벌써 세상이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내가 80대까지 외칠 줄 몰랐어요 그렇죠 나에게 80이 되니까 힘도 부치고 그 힘이 드는 거 같아요 80 넘어선 손들봐요 면도 없어 80 넘어선 손들봐 손들봐 힘들어 안다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학교에서 깨달을 때는 안하게 잘 모였거든요 안하게 이 집사님 화집사님 집에 그때 가니까요 저 애들이 한 10살 11살 그렇게 했어요 그 애가 벌써 50살 됐는데 일어나봐 일어나봐 둘이 정비정식해내봐 그때 코 흘리고 나서 코 흘리고 그래서 저게 다 늙었다 세월이 참 빨릅니다 빨라요 우리가 영체 없지요 목사 하나 전도사 세사나 모여가지고 단칸방에 대해 애들 쫓아내고 예배들한테 애들 뒷산에 땀불을 파고 그 가벼이 때 갈고 다음에도 불을 잡다니 맞지 생각나 그렇다니께 그래 오다 보기까지 왔는데요 많이 배웠어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살이 쪘어요 모든 예언은 다 막힌 것이 다 툭 뚫렸어요 모든 연대 날짜도 다 파괴 졌어요 성경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같이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이 닮아졌어요 거짓어도 좋게 하고 신경지도 좋게 하고 잘 안 들려 하시네 응답이 없어 그럼 좀 당가진 거요 좀 커진 거요 아주 작아진 거요 좀 커져서 늙여서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학계가 참 귀한 사람이요 서선지인데 적어요 큰 걸 받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중단됐는데 중단됐는데 다리오왕 때 2년에 말씀 받았다고요 오늘부터 성경을 적혀 상선이 말하고 그것이 74년도 구이사요 다리오는 박재희 대통령 육신정부요 하나님은요 빈틀고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연대를 옛날에 고하고 보여주도록 하시는 거요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36년 발표에다가 해방받았는데 61년 5.16 군사혁명에 갔어요 육군소장이요 예 경산부리 고향이 성산이요 박재희 대통령이 별 2개 덮고 나왔다고요 근데 그분이 군수비지 사령관으로 부산에 거제도 있었는데 나는 그 옆에 경찬복팔에 대해 사병으로 하사로 근무했다고요 그것도 몰랐지요 알아갔던 찾아갔던 찾아갔던 별 2개가 기호가 팔팔 저기 누구 별이 뭐지 나게 박재희 별이야 그래 혁명해서 희석이야 14년을 맞춘거요 학교 2장에 다리우처 정권을 맞춘거요 이 정권 보세요 자 해방받았지만 임시해방이고 진체방은 스카라 1장 신부절에 유다가 70년되어야 됩니다 그 70년은 노할때부터 1905년보다 70년은 75년되요 그 바로 그거요 우리가 맞춘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재단을 위해서 맞춘다고요 알았어요 잘 들려요 잘 보이기도 해 못생겼지요 잘 보인다면 못생겼지요 못생겼지요 삶의 문제지 생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계선이 아니에요 이 지구종발에 학계선을 폭파시킨 재단이 우리 재단이요 언제요 44년되었어요 그 1772년도에 예표종이 세상을 떠났어 여전히 며친날 8월 7일 그래서 내가 안수받고 8달 됐어요 예 노사 목사 안수받았지 8달만에 스카라 3장 뒷전소당 여수호가 세상을 떠났었고요 그저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요 학계선 모르니까 나도 나도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 3장 8절에 여수호하고 동료는 예비해 살았는데 내가 종순을 낳게 하리라 그랬어요 종순이 나와야되요 들어가야되요 누가 만들어야되요 종순을 그 종순을 낳는데 동참하고 만들겠다 하겠다는 사람 손들어가 난 나 때려죽이겠다 손들어가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아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1장 동방역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해맞이니 누가 막으리요 예 여기까지 구의사체단이 연말성회는 금년이 마지막 하잖아요 새해에는 2019년도죠 매일 학교에서요 그 주여올때까지 가야되는데 학교에서 깨달아간 제가 74년 9.14라니까요 그 인하자 목사님이 72년도 8월 7일날 해산끈하고 두달후에 10월 17일 유신현법 유신정부가 나서 유신현법을 만들었다고요 어디서 북해에서 나라에서 통과해서요 그 유신이 뭐냐 다리오요 새로운 정권 그래서 74년도 9월 24일이 다리오 정권 2년만에 이 학교회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정치적 배경이 그래요 예 그 일본을 괴롭힌다 사명입니다 일본 나쁘지요 그러나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맞아볼래요 잘못해도 맞아야지 일본이 맞대지 한국이 너무 잘못해서 우상승현에게 두드리 피해가지고 끌고가서 36년간 종 살아요 종으로 부려먹였어 그렇게 앉아서 일어가라 아 대 일본제국인 나쁘는걸 그래서 일본사람 유해서요 하나님은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선유가 만들려고 하시는거요 지금 공상당도 마찬가지야 소련도 마찬가지야 유다를 위해서 존재하는 주변의 국가들이요 고마운 사람들이요 예 고맙다 줄게요 유다는 본반자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요 나는 유다다 비시비시 해도 유다는 유다다 그 세임받으면 꼭두고 하겠지 세임받으면 그 처음부터 꼭두고 세임받으면 조 비시비시 해도 주는거지 영문도 모르는가 왜 여러분 완전히 불안전해요 부족투성이지 내가 알고 있어 왜 나도 그러니깐 부족이 많아요 저거요 한 열개 돼 부족 털같이 많다겠어 머리털같은 우리 쟤가 그래 그런걸 고치는게 성경이란 말이요 그 학교란 사람이 언제 나타나고요 다리와 몇년 2년 이게 남아야 되요 우리가 맞춘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뤘다고요 박대통령이 정권잡고 16년만에 정권을 바꿔서 유신정보로 유신정보되고 2년만에 박해석 성시되는거에요 신기한거 아닙니까 참고하고 들으세요 72년도 74년도 1월달에 늦었네요 1월달에 제가 7권 북선면 인평조회에 인평세율교회 있었습니다 한 2년이 있었는데 72년 2월초에 대전에 대전에 사는 김천보 목사가 왔어요 신앙교회 목사인데 그분 미랑장도교회 목사인데 우리 새일수도나서 가입을 하고 새일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입을 쳐에 나 찾아왔어요 아침에 아 해도 안 늦는데 나 찾아요 마당에 와서 그때 모습이 아주 생생해요 두루마개 있고 한복 두루마개 있고 털로 털로 목걸이가 딱 쓰고 추울일 때 이걸 추워하는 천데 제 목사님이 불러 그 방과와서 문을 요고 돌아가야 돼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안 돼서서 여기까지 완전 추운데 들어와야 되지요 어떻게 안 돼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굉장히 높은 분이요 나의 맞은 목사님이 나 찾아와서 내가 허락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가락하면 가야 되는 거야 대단하죠 어찌 다녀 그 뭐를 주다 합니까 나보고 모든 전국의 교육자들이 이번 달에 대전에서 부흥이라는데 강사로 오겠냐 아무도겠냐 뜻하지마는 거야 강사로 오겠냐 아무도겠냐 글쎄 강사는 내 맘 들어 봤다고 하나에 가려야 하는데 그래서 한 20분 동안 신경이 됐어요 들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있단 말이야 내가 내가 죽어야지 가겠습니다 하는 게 들었더라구요 하라 했어요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걱정인 거요 개교도 아니고 전국에 세일 복음 받은 교육자가 다 모이는 대선회에 나같이 촌댁이 촌놈새끼를 강사로 청해지니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하다 아 나이 많아 목사도 많고 있는데 왜 날 보고 자꾸 강사를 하라 카느냐 그렇게 누가 찌겐찌겐 같어 응 그래서 갔어요 그 나도 이제 한복을 입고 응 기차를 타고 대전을 내렸어요 바로 교회가 역전 뒤에 있어요 신앙교회라고 들어가니 이렇게 간판이 대성회 강사 최대방 목사 이렇게 먼데서 볼 수 없었건 프레임카드를 서비스에 놨더라구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응 최대계가 누군데 이 대전 넓은 판에 저 서비스를 누구 안 했나 걱정이 돼요 그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요 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그 교회가 40평 됐는데 교회가 찼는데 설정만 끝나면요 전부 나와 안수 안수했다는게 안수 난 안수도 잘 못하는데 그 안수 받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안수하다는 거지 냉랭한 찬물 들어 보면 누가 하겠어요 예 그건 이상하다 하나님의 나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나를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다 또 강단의 성장이 좀 말이 많아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나도 배우고 그때 학계에서 깨달아지는 거에요 아 아 이월달인데 구의사 성장이 학계에서 있구나 그래서 그 터지는 역사는 성당에 가서 구의사 성장이 됐어요 오늘부터 구의사입니다 강골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45년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죠 그래 많이 늙었어요 그 실수도 많아요 사람이 늙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 이해하세요잉 그 잘못하거든 아 늙었구나 그렇게 하세요잉 하하하하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받았다 깨닫다 아니고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신인데 사람이 됐었어요 그런데 너는 귀신이란 거야 왜 성경 모르니까 지금도 구의사 안 믿으면 성경을 몰라 그래요 성경을 알면 구의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날 대예배 이제 18년을 마지막으로 다음은 19년도 1월 첫째 주일이요 그 1년 동안 많이 했죠 천도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또 욕도 많이 했고 욕 많이 했죠 해도 해도 이제 누가 제일 미워요 어 아 마귀가 밉지 우리 원수는 마귀 아니요 그 학교에 사거라 두 사람은 소선지요 성경 2장 받아 살께는 그 핵심이 뭐냐 조금 있으면 뒤집어 엎겠대 핵심이야 조금 있으면 뒤집어 엎어 이사회 1장은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뭐 이런 자식이 있느냐 소보다 못하다 서론적으로 자 뭐 잘못이 뭐냐 그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천역 아들 얻는다 십자가 죽는다 믿어라 이게 10말인데 학교에는 종말이 와서 뒤집어 버린다기야 그때 될 말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뒤집어 풀 때 우리 앞에 뭐가 남았어요 뒤집어 버린다 뒤집어 풀 때 뒤집어 나갈거요 남은 자되게요 그래서 가해 진노의 날에 남은 자되게 하옵소서 학교가 받은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다 중간했다 그렇게 빨리 성전을 절고 독촉을 해 독촉을 격려 너 세상에 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구멍 뚫어진 천리에다가 곡식을 쥐고 내면 다 흐러나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6절 말씀 6절 말씀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싹을 바라도 그곳에 구멍 뚫어진 전대놈이 됐느니라 지금이 그래 지금이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 구멍이 뚫어졌어 자루에 싸자루에 그래서 쌀을 붙으니 다 나가서 새 나가서 흘러서 오늘 우리 삶이 여러분 세상 소망요 구멍 뚫어졌어요 구멍이 안 뚫어졌어요 소망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예요 예언성치 예언을 아는 것이 축복이요 읽는 것이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고 듣지만은 우리 교회 밖에는 예언을 열대 날짜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예 그 교회에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성경의 교회가 세 가지 교회가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첫댓교회의 역사요 첫댓교회의 출발이 지도하고 마친다는 것 예 마친건 다니엘 10장에 경월 24일을 마쳐요 세일에 공사 끝나면은 그러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사하십을 금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의였고 십계명 돌판주의였고 그 바다가 모세가 바다 내려왔어요 일법대표 아론은 밑에서 금송아지 축제하겠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복지하세요 모세 열받아줘 돌로 던져서 십계명을 던져서 그래서 깨졌어요 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도오면은 우상때문에 일법때문에 십자가 주는다 그래서 하나님 모셔보고 야 내가 준 돌을 니가 떼었으니 니가 그 돌을 똑같이 갖다 만들어 가져와 다시 써줄게 그것이 부활이요 그랬죠 그 모세 금식 며칠 됐어요 몇번 두번 그 40 더하기 40은 120 80인가 80이라 248이야 딱 248 248 248 248이 뭐야 모세가 금식을 두 벌렸어 하나고 십계명 받으려구 그럼 예수님도 땅에 와서 금식해서 하세요 아 해법했잖아 성경에 40일 맞춰서 우리 재단 뒤에는요 예표시대에 예표의 종들이 40일 금식을 600명에서 600명 600명 여기도 그 삼성걸 40일 금식으로 손들어봐 다갔어 임춘해적같은데 졸업하냐 됐 했잖아 40일 금식 했어요 임춘아 그 이 그 그 이 떼어로 우리제껏들어 산다 여러분 나도요 금식하려고 물어볼까 하세요 이모사님 나도 나 그때 스물여섯 젊은데 저 금식하고 고픈 마음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예 가 넌 안된다 이렇게 아 이게 40일 금식도 못하면 졸업해야 되었다 왜 학교에 쓰려고 안시킬 같어 하나님의 종을 다 시키면 미안해 같어 그래서 4명에 따라서 금식할론하고 안하려면 안하고 그래 금식 안해도 괜찮아요 이미 형님들 다 해놨어 600명이나 예 600명이 여러분 할 금식을 대신했다니까 고맙지요 그래서 요거는 일해라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74년도 2월달에 대전을 갔어요 그 일주일 부근강사로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그 학교사람 자꾸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또 보고 또 옆에 36장 보고 에서라서 보고 학교가 어떤 사람인가 응 내려와서 또 단일 강의를 5월달에 쓰고 응 구의사 성장 갔는데 겹쳐 놓은거에요 오늘부터 구의사다 학교에서 외쳤어요 어디서? 성당교에서 성당교에 가는 사람 성당교에 그때 그때는 교회가 저 큰 같은데요 큰집에 산다 가버리며 조그마하니 오토박집같아 산에 있는 교회가 거기서 역사를였어요 74년 구의사 역사를 그래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학교에서 외쳤더니 나린거 다 돌아가고 한 10명 10명 정도 남았어 응 그래서 안양을 중심에서 자주 모였어요 그러다가 대방동 52번지로 왔어요 제가 경상도에다가 서울로 왔어요 예 그 74년도 구의사 성장이 이제 서울로 왔어요 꼴을거 설교해요 응 그래 그러면 학계가 살 때가 어느 땐가 응 서가라 8장 9절 봐요 성산에 가야되는데 세시대 여보 세시대 가야되겠지요 그러면 서가라 8장 이게 성산이요 이게 천전시대인데 구절입니다 찾았어요 만군의 요호하라 말하노라 누가요 만군의 요호하 여호하 집 그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응 하나님의 집 곧 전을 거축하랴고 뭐요 이 전이 궁전 정자요 하나님 집이요 왕의 집이요 왕궁이요 왕궁 전을 거축하랴고 그 지대를 사투날에 일어난 서지자들 서지자들 이대 말을 이대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할 쪼다 요게 출발점이요 성전을 지대 놀 때 어떤 서지가 나왔는가 학계 서가라요 네 그때 학계 서가라 말을 지금 꼭 붙들면은 성산에 가고 세상에 붙들면은 안보내준다 꼭 붙들었어요 어떤 일에서도 학계 서가라 안보려 기록되어세래 그 집에서 많이 읽어보죠 어디 집에서도 학계 서 읽어봐요 1년에 두 번 보지 강단에서 예 진짜 학계 서가 법의 줄 압니까 이 세상 다 저도 안봤고 학계 서는 왜 2장 6절에 주님 뒤집어 부서 나물자들아갖고 그 수룩바벨을 몇 개서 도장을 수룩바벨 도장으로 삼았어 인으로 삼았어 그 인맞은 사람이 틀리맞죠 그 수룩바벨 만나면 인이 가 삐딱하면 인이 안간다고 수룩바벨을 쫄랑쫄랑쫄랑 따라와요 이래가지 만날 수룩바벨 욕하고 반대하면요 인이 가다가 쫓아버려 네 그래서 시가 4장에는 수룩바벨을 무슨 돌이소 머리또 누구 손에 수룩바벨 손에 수룩바벨 손에 그 수룩바벨의 사람이 강하죠 지금 뭐 하겠어요 그 아기는 아는 같다 수룩바벨을 설비한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람이요 안듣는 사람 듣는 사람 잘 들이는 사람 손을 봐 수룩바벨 목소리가 잘 들린다 안들이면 길을 돌봐야 돼 네 아니 이렇게 스피드가 좋은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 학계사 가서는 초막절 출발의 선지서고 다른 예언서는 6월절도 오신절도 초막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3일체육 성구성자성신 오늘까지는 6월절 예수만 믿어라 주 예수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 바울은 그것만 정했어요 그 죽었어 그런데 사대관이는 다시 예언하라 따라서 다시 예언하라 예언을 해놨는데 종말에 다시 하면은 하늘로 가고 못 가면은 공금을 지낸다 예언하고 하늘로 갈수록 흔들어가 나 예언하고 하늘로 갈수록 안한다 손 안는 사람 못하게 되요 만나서 죽어 천국이야 예 살았어야 되지 그럼 학교에서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뒤집어질 때 남는 길 예 이 세상에 뒤집어져 또 나한테 뒤집어졌죠 그때는 물심판이요 불심판이요 물심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여덟 명이 그 사람이 한 집 식구죠 사도는 아니지 여러분 구의사이시구요 구의사에 속했어요 아들 딸이요 남은 아니요 그럼 주님 제림할 때 애국당 중앙재당 변경의 기둥들이 남는다 됐어요 그 어제 숫자로는 개설 7장과 14장에 션원산에 천재명인데 14만4천명이다 알려졌어요 그럼 2500년 전에 학계가 살았는데 그때 소로버 성전이 타락이 됐어요 소로버이가 부패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받고 삼천시회를 받은 지혜왕이 뱀한테 잡히먹혔어요 그 뱀이 참 지독해 지금도 그래 용하고 사하지만요 용은요 정말 나무 탈 놈들이야 지독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소리 크고 거짓말 잘하고 도둑지도 잘해 마디는 여러분 지금 누가하고 사하는거야 용하고 사하는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용이요 그럼 짚고서 용이 있어 없어 많아 꽉 찼어 용도 새끼나 가지고 많아 쟤 용이 새끼나 주름지고 달렸어 여러분 자신이 용인지 모르죠 나도 용인가 가만 술을 빼면 용이야 둘판이야 내가 술을 빼면 편인지 용의 편인지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술을 빼면 술을 빼면 자꾸 미워지면 용이고요 술을 빼면 술을 빼면 잘한다 하면 술을 빼면 술을 빼면 알아뜨렸어요 그 장도교에서는요 학교에서 설거 안해요 할 것이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백지야 여기 오기 전에 학교에서 설거 들어서 손들어 봐요 여기 오기 전에 네 가짜 설거 말고 신자 설거이자 네 이 학교에서는요 술을 빼면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불법입니다 하나님 술을 빼면 도장으로 주었지 술을 빼면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너도 술을 빼면 나도 술을 빼면 거짓말이요 네 일법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있고 마귀가 쓰는 종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미혹받지 말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내 종의 말만 들으라 그래서요 그러면 스빠빠비가 왜 필요하냐 소라버니가 당하게 범죄해서 장갑에 천번 갔어요 좀 많이 가는거지 이만에 저만에 대답은 없어 아니요 소라버니 장갑한테 대해서 아무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아끼는 뭐냐고 응 남번에 형님 소라버니가 장갑 갔어 몇 번 그럼 따라요 잘 갔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소라버니가 범죄 타락 때문에 몇 년을 430년 그게 설악가 질이요 지금도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왜 설악가 질 때문에 그 소라버니가 이렇게 해야 돼 살아와야 돼 그래서 다시 요나라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가 나오려라 그게 요아의 초막제에요 학계는 이름도 없어요 무명용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역사서 찾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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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 복수죠 곧 선지자 학계와 선지가 좀 16사람인데 학계 한사람 세바라 한사람 두사람 14사람을 몰라요 두사람 하러 학계와 입도의 손자 세바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도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하는 유다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요 예언했어요 예언이 뭐요 앞을 뗄 일 누가? 학계 세바라가 그것이 에스라스의 학계에서 세바라서의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 5장의 역사에 기록되었다고요 확실하죠 확실하다 이에 스와의 대나들 스르바베르가 요사랑의 아들 예수와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뭘 건축해요? 전을 그러면 이때 어느 때냐면요 다리왕 인연이에요 그게 고레스 명령에 돌아갔지만 그러면 에스라 1장 2절 보면 보석 1장 2절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안에 가서 교회 지났고 에스라 1장 1절 하나님 성전공사는 남공사요 애정도산을 잡아먹은 뱀이 용이 되어서 따라다니면서 거역하는거요 반대하는거요 우리 재단에서 용이 갓 찼어요 용이 없으면 용이 왕껏 못받아요 그런데 용을 이겨야 왕이 되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캐릭터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접소서 천지를 창조하여 능력 접소서 안주시면 이길 수 없어 그 기도를 줬어요 우리 3성가는 용과 싸울 때 쓰는 무기입니다 무기 자꾸 엎드려서 울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성과 불러 앞에 땅이 막히면 성과 불러 제 큰 성가가 제 큰 기도가 몇 장이요? 구장이요 세계민족 이장마구에 이 땅에 이민족에 하나 꼭 달라고 기도를 줬어요 에스라 1장 찾았어요 파사왕 고레서 원년에 이게 핵심인데요 역사선데 예림야 25장에 하나님이 예림에게 너희 민족은 우상승부해서 바벨론 가서 70년만에 돌아오려 했어요 70년 알아요 그 다니엘 9장에도 70년 나와요 그 구약도 70년 해보 정말 우리도 70년만에 12절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에 예림야에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놓고 파사랑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요 여러분 역사는요 감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요 감동 안하면요 가짜입니다 성경 읽다가 감동 왔어요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도 나옵니다 계속하면 자빠져 버려 그래서 사명자에게만 감동이 와요 그렇게 달아요 그걸 증거합니다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제 70년이 되었으니 돌아가서 솔로 성경을 지어야 된단 말이요 그것이 바로 에서라세 역사사 내용이에요 그 옆에 보면요 역대하 36장 이지요 응 보세요 19절에요 역대하 36장 19절 또 여하의 전을 불사려며 소라모니가 우상승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어버렸어요 부질려버렸어 앞으로 지구를 다 불태울 거야 예 그 불태울 때 땅에 놔두면 아깝지요 그래서 여수님이 이 땅에다 불탈 것이니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했죠 순정합니까 하늘에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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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버 있어요 응 아니 돈 벌어는 거 하나님 내가 바쳤는가 아니면 내 호주버 있는가 그 말이요 내가 묻는 거 그걸 묻는 거요 네 왜 아직도 남았어 아까워서 못 바치겠어 푸틴이 가지러 왔어요 푸틴이가 통장을 받았어 하나님께부터 푸틴아 너 참 수고 많다 물털 다 빠졌네 하나님께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전부 부자도 잡으라 그래요 라고 한국의 모든 경제권은 푸틴이거에요 하나님이 맡겼어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로 가라 그러면 이 모든걸 더하여라 너브 이 세상 소망 아니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생 그 솔로 성질 불타요 그 역대하는 역사선데요 구장의 그 사실 그대로 써놓은거요 역사가다 그런데 20대에 무릎칼에서 벗어난 자들 제가 바베논으로 차려잡아 가면 무리가 거기서 갈대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주차할 때까지 이르려 그 바베논 가면 메데파사 나라요 그 다음 헬라 나라요 그 다음 노마요 그 다음 소련이요 일곱물이 열뿌리 그래서 21절에 이에 토지가 항모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뢰하시니요 몇 년? 70년 하나님 연도를 정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70년이냐 성절이 잡혀갈때가 606년이요 그 606년 빼기 70은 536년이요 그 고랬어요 원장이요 그냥 역사 그래 그 장세기부터 역사인데 그랬었어요 모세가 부서를 들어서 대처의 하나님의 천재가 청소하기라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아 붙도록 썼어요 성경은 전부 그런겁니다 사람이 모릅니다 써놨다고요 그때가 되면요 알려줘요 그래서 학회가 나타났어요 야 너 농사제도 소용없어 왜 천재군명이 뚫어져서 그렇게 가서 가니 성전증을 갖고 독촉을 해 그것을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 3장 봐요 8절 자 70년 받은 포로로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절에 이른적 이른지 2년 2월이야 돌아와서 2년이 됐어 스왈의 대아들 스빠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가 예수와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내내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뭘 역사를 성전역사 오늘 또는 성전역사합니다 옛날 성전은 나무 갖다가 돌 갖다 집을 짓잖아요 그 그림자 그림자 성전이 우리는 사람 붙도록 와야죠 전도해서 사람 들어와서 이 말씀을 집어넣고 그 사람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벽돌이 되고 이 꿀이 삶이 잡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전도 몇 명이였어요 그래도 많이 하면 안됩니다 앉아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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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세요 전도 많이 해서 많이 오면 앉아있래요 앉아있래요 딴 데 이사해야 된다니까요 그 귀찮으니께 우리끼리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KBS 방송으로 가면 돼요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는 뭐 넓은 광장에 사람 모이면 쫓아있래요 앉아있래요 여기 정말 교육이 모여면요 여러분 자리 비켜줄 수 있어요 못 비켜주지 그렇게 오지마 울기 하다가 응 근데 사실은요 지금은요 전투해도 안 와요 때가 안 올 때요 대충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요 여기 힘이 돼가지고 딱 부들고 안 놔줘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경을 짓는데 그 성경을 짓는데 지금 경사가 났잖아요 그런데 유타 베나민 이 두 지파는 사명지파인데 10지파 있잖아요 사마리아 10지파 논들이 아스로 갔다 왔어요 390여 와서 우리도 같이 집을 짓자 하니께요 수룩바베리가 아니야 너희는 사명이 없어 너희는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놓으면 나중에 와서 보게라 봐도 거기 에세계 3제 7장 15절이죠 유단박대기부터 그 사장님은요 수룩바베리가 와서 같이 집을 짓자 그 수룩바베리가 노 아니야 하니께요 이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고래식에 편집을 보내 왕이여 왕에 돌려보낸 수룩바베리 단체는 나쁜 놈들인데 성전지면 세금단 바치니께 아주 성전을 중간시켜요 이게 고소했단 말이오 그래서 뭐지 모르고 알아서 그 성전 짓지마 축단이 되겠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우리 학계 세가라 5장 1절이요 맞죠 뭐 집에 가서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 자 그러면 학계 세가라가 나타나서 성전을 찌라는 겁니다 그래서 4년 3절말에 성전이 끝났어요 6장 보면 그렇잖아요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노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때 선자 세가라의 건명함으로 일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 이라 평통했지요 그 구약성 말이야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면 하나님의 책임을 져요 성전 건축이 평통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4년 3개월에 맞췄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신이 무너졌다가 고래수 명령에 다리오 명령에 학계사관에 마피언에 이한대로 충동이 됐어요 예 그것이 구약성전이요 그래 14절 유다 사람의 장노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때 선자 세가라의 건명함으로 이라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하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가 파사바 고레수와 다리오와 아다사세다의 조서로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왕 6년 아다를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여기 아다를 12월인데요 구약성전은 성전은 12월 3일 브라우스 파신후에 너희미아 6장에 50일 이거로 정을 24일 답이 나왔어요 성전 더하기 성광 답은 정을 24일 그래서 에스라 너희미아 역사성때문 안되요 우리 교훈이에요 구약 역사를 보고 믿어라 그럼 오늘도 우리도 정말로 학교에서 다리오왕 2년 924 성전에서 정을 이스라엘에 제림주 만나는 날이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나도 따라왔어요 안다를 수 없더라구요 양심상 여러분 졸음도 졸이네요 졸음도 필요해요 왜 용이 있으면 우기요 용을 할게 없어요 자꾸 졸게 한거요 너는 졸하나 그 수류발비를 졸지 말라 예 그 여러분 용을 따라갈게요 성전을 따라갈거에요 그 역조전쟁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쳤다 응 역사성에서 에스라 너희미아 성도 역사성요 그런데 에스라 너희미아 80년 거리에서 연대거리가 그 언제 맞춰도 맞추면 돼 답만 나온 답만 답은 세일의 큰 전쟁에 정을 24일이다 단일 몇 장이요 십자 사절에 세일의 전쟁이 끝나는 날은 정을 딸인데 24일이다 그럼 예수님이 아기에서 태어났죠 예 그 십자가 못 박혔죠 며칠만이 보완했어요 3일만이죠 어떤 사람은 5일만에 보왔했다 캐 그 사람 성경은 딴 성경 같어 예 여러분 미용신 많아요 지금 어느 땐데 예수가 5일만에 보왔했다 글지는 않느냐 성경 없는데 그 뭐 들렸죠 뭐 들려서 귀신 들렸어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며칠만 나왔죠 5일만에 나왔다 캐 아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다르지요 그렇게 이당이요 예 근데 자기는 그게 정토라는 거야 내가 오면 쫓아낼게 안 오네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젊은 청년이 나한테 쫓아지고 있어 목판이에요 예수님이 수요일 날 못 박혔다 십자가에 그래서 주일만 주일에 부활했대 그럼 며칠만이야 5일만이래 예 예 이상한 사람이 있죠 부끄러운 놈은 다퉈 왜 귀신 들리면 그래요 헛소리하면 헛소리 그러면 예수님이 제림하시지요 꼭 만나시겠어요 그럼 학계 세가라를 꼭 부두로 두 선지 성전을 건축할 때 왔던 선지가 누군요 학계 세가라요 그게 에사 5장 1절이 있죠 선지 다 학계 세가라 그 학계 세가라를 제일 첫 번째 터뜨릴 출발점이 여기인데 45년 전이요 요즘 우상으로 꼭 중도 복받아다 응 여러분 성전 때문에 막협박박박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응 힘들고 욕먹고 응 고생 많이 했어요 응 하트 선지자는요 고생 바탕이야 고생분이 열려서 예수 믿고 고생하셨고 가자 예수야 예수는 고생의 대표자라니까요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울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우리 부자지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보고 꼭 십자가 못 받기라고요 아버지가 이만다리요 대답을 안하는거에요 그 아들의 아버지 명령 고생하면 안되지 울면서 갔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예수는 편한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 따라가는 예수라요 그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길 외롭고 무거운 길이요 험악한 길이요 그에게 우리 학교에서 재단에 와서 편한 예수 믿겠다 안됩니다 성경도로 이어주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전도 안하지요 안됩니다 전도 왜 안합니까 안받는데 뭘해 그 성경이 있어요 안받는 하지마갖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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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살아서 성경에 전도하다가 안받지만 하지마 그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안받아도 하래 예식의 3장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는거에요 금년에 몇건 정도 하셨나 한 열건 하셨나 아니 한사람 하루에 오실것이게 그 하루에 한건만 안삼시 내가 알아 억울해서 한건만에 한건더 억울져들어 봐요 우리 좋게 지냅시다이 아니 그러지말고 예수님이 하나만 합시다 금년에 이제 몇시간 안 남아서 내일까진가 아 31일이 내일까지지 주일은 마지막이고 하여튼 내일까지 10시 되어서 한 열건 합시다 응 아니 예수님 마음을 급하게 해야 되지 그래 예수님 울고 계신다 그래 그래 우리나라가 되는 여러분 여기 왔다고 교인이 아니고 전도해야 교인이에요 교회는 전도가 목적이요 그게 뭐냐 다시 여기로 양떼 살리는 것이아요 우리만 사는게 아니고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을 안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용도 생기면요 알사탕이 있죠 그 호주물 좀 늦게 살아가서 책 좀 그걸 안 받아요 이거 하나 잡수고 이렇게 하면 거절 못해요 사탕이 있겠다고 응 그래 사탕을 먹고 일부 보는거에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사탕이 적임을 빵 사줘 빵 빵은 한개 찔러시까지 겉에 좋아해요 안하시면서 이렇게 이미도 빵 놓고 제가 이것을 하면 봐도 안 받을까 봐도 물어보고 자기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잘 만나면 이거 받았어요 그냥 안 봐도 다 봤다는 거야 안 봤어 거짓말 봤으면 여기 안하면 못 겠지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사도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는 끝났어요 딱 그 까지 끝나니까 135년 됐어요 다시 연실해요 지금 나팔에 다 시켜불었다고요 주림 오신다니께 그럼 주림 오실 때 나 꼭 만났으면 좋겠다 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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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전도를 못해요 손들아 그래도 전도를 못해요 그럼 여신이 아나 여기 있다 줄까요 안 주죠 나는 너에게 줄였고 기도하고 죽고 꼭 부활했는데 너는 나는 이런다면서 내 말 듣지 않을까 네 마음대로 세상에 뭐 푸구향을 누르려고 세상에 바닥에 모여 뭐 봐라 뭐 아파트 뭐 빌딩 뭘 봐라 일단 다 줘도 소용없는데 소용없어요 꿈을 깨세요 꿈을 이 세상은 꿈꾸는 세상이에요 벗댕 꿈 그럼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낼 때 야 집조 당사 아니에요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올라 들어가서 복을 받아 그게 뭐냐 학교에서 재단 구의사시다라고요 그럼 좀 건너갑니다 14절 학교에서 1장 14절입니다 아 12절 자 스왈데라를 스루바벨강 여호사다기아들 디제사당 여호사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정하였으니 이 핵심이 뭐요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학계의 말 듣고 따라갔다 이 말이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었을 뿐이 아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여러분도 경애하죠 94절 여호와께서 스왈데라들 유다총도 수루바벨의 마음가 여호사다기아들 디제사당 여호사의 마음가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이게 답입니다 여성경부 외우고 많이 보잖아요 그 흥분이 안되면 가짜요 여성경보다 눈물이 났다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떨렸다 흥분될거에요 예 그 성경 볼 때 소설책 보는거 하지 말고 이 책이나 무슨 관계냐 예 의문들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와서 흥분이 돼요 여러분 세상이 되는 흥분 잘되지요 잘 안들려 세상이 되는 흥분이 돼서 싸우지 니 죽고 나 죽자 응 그래서 소용없어요 맞아 죽으세요 맞아 죽는게 이기는거에요 그 성경은 내가 맞아 죽어야 돼 이 성경 앞에는 내가 딱 쓰러져요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 성경이 구원에 책임 되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얻으로 세시대로 그 내가 하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45년 전에 무슨 살았고 학교에서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학교서를 떠났고 앞에 한번 보여요 눈물이 나서 전혀 안그렸는데 그래도 강대상에서 강고했어요 얼마부터 구의사입니다 입맞으세요 그래왔단 말이요 이게 뭔데 건세 이 학교서로 건세중 나는거에요 그래서 2장 마지막 전에 24절에 뒤집어풀 때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뒤집어풀 때 누구를 인으로 삼아서 쓰러가면 해겨라 체묵이 나왔다 할 때 청경교서를 누가 줬어요 베드로이케 아 제대로 들어요 제가 무엇이냐 일법이 무엇이냐 할때 일법은 하나님이 누가 주셨어요 모세 모세만 따라가면 아브라함 약속하게 갑니다 그런데 60만 대중이 홍해 건너와도 모세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애기 부족해 두 명만 남았어 여호사 갈려면 믿습니까 예수님 제립때 모세때와 같다고 그랬죠 241장 몇절이요 16절이요 지금 제립때가 구야가 똑같아 황해를 건너갔지만 식혜를 받았느냐 다행을 받았느냐 받은게 문제에요 응 그럼 따라갈게요 포기할게요 난 45년 전에 따라갔다니까요 욕도 말먹었지만 쫓겨나게 쫓겨나게도 하지 말아야되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수리바벨 머렸던 하나님의 인권 구의사 재단 건축에 관심이 있어요 어제 우리일이 아니고 작년일이 아니고 45년 전에 이리야말리요 하나의 일 하시지요 네 일법도 하시고 시편도 하시고 예언소도 하시고 보금소도 하시고 하나의 일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했어요 내일은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 되면 나의 호가가 속히 눌리라 따라갈게요 이따가게 반대할게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만 한다고 같이 불러요 내가 따라갈 때에 천지 붙던 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누구 손에 붙들려 주님 손에 그래서 주님이 영어로 계실 때 2500년 전에 학교에게 가 가서 수리바벨 이렇게 가서 성경이 저렇게 그것이 에서나서 1장에서 6장까지 그래서 고래서부터 고래서부터 다리오 6년 12월 3일에 성경 끝났다 그 말이야 역사섭니다 역사는 우리가 우리죠 하나님 일 잘하시지요 우린 잘 못하지만은 그 고마운 것은 안 쫓으려고 놔둘게 고마워 따라서다 전도도 안했는데 그것도 마음은 오고 싶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야 너 같은 거 오지마 전도다 하나 그러면 그 못 올게인데 그 안해도 하나님이 부숴준 거야 안 잘라내고 고맙지요 깨달아서 이렇게 내일 18년 끝나니 19년도는 천날부터 좀 잘해 봅시다 하도 주리바벨 줄었을 때에 상을 줄 때에 그 앞에서 뒤쪽에 처음 안 되잖아요 그 일하도록 갚아준다는 믿습니까 일하도록 갚아준데 그저 없으면 좋겠어 아무리 정도 가면 좋겠는데 일하도록 이런대로 어디가 많이 하고 많이 가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아 연말성에 예 마지막 주일에 강의 불안한 것은요 45년 전에 제2부로 학교에서 외쳤단 말이요 그런데 금요일 끝날 때 이 설교 순서가요 오늘이 학교에서 차례요 내 일부러 맞춤 나네요 서바나 금요일 시작했어요 했죠 해서 그럼 오늘 주일이 늦게 그 다음 서바나 다면 학교에서 알았어요 그 정말 강의 불안해 하나님을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어떤 내가 학교에서 가면요 다리가 안 아파 너 썼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배고플까봐 오늘 내가 20분이 되겠네 너무 정확한 것은요 기록된 세대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에 가는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내가 하는 자 누가 막겠느냐 내가 해마리니 누가 막으리요 막이는요 막인데 왜 진리는 대접을 못해요 그 진리랑 따라하면요 잡혀 목표 소로몬같이 목표 딸리도 넘어졌어요 왜 선화가 때문에 우리도 선화가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7전 8개라 의회는 7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일어나 여덟 번째 그게 자문 있어요 어디서 자문이요 자문이요 8장 9장 24장 24장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성경을 못 피해요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아담보드 자학 역사가 써졌어요 그 읽어드리면요 각성을 받아요 뭐 마음이 복잡해요 해결하면 돼 뭉쳐서 답답하면 밥 먹고 취하면은 배아프지요 소화지 못하듯이 영적으로 사탈이가 공격받고 죄를 지면요 답답해 네 순도 잘 못하시오 참타마 죽어 해결하라고 그 성경은 해결하는 책이요 그런데 뭘 해결합니까 이렇게 칼럼이 많아 61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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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이 있어 우리 죄진거요 그래서 머리 숙여 해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놨어 아버지 이것들요 못습니다 내게도 듣고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드립니다 10장 선거입니다 하나님께 그녀들 그녀들 야무사 약발속에 그녹 낙관 상탈 그녀들 그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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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든 안심 나도 밖에 파옵소서 우리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흘매매져 다시 모든 찬파할 때 모두 날 선물해 치고 잠든 영혼을 배우지어 불안 속을 꿇고 나가 한식생에 그 영광을 바치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림하여 붉은 세력도 찌르고 복지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통 못 감아도 모든 선은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 내가 믿고 다용이라 아멘 기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목적은 영감을 위해서 그런데 금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께 영감을 돌리지 못한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나무제생을 만나봤는데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정도되게 아마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변대자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채진 모든 손길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명의 기름구임이 역사가 오늘 중앙체단에 불려온 남은 종교 16년 후에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어제 예배 맞췄습니다